스위스 아가씨 그리고 즐거운 산행길 4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아 코디언 마이크 좀 켜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업시간에 배웠어야지 아는사람들 같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. 마이크 잘되는군요. 같이 박수 치셔도 돼요. 정말 너무 잘하네요. 감사합니다. 아 유희 이곡은 안 풀렸어요. 긴장했나 봐요. 아 유희 이곡은 안 풀렸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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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